아! 여기 있다 이놈! 퓨즈! 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어! 아! 아! 야! 아 진짜 어디 버스 없나? 올인은 사는 건 이제 됐는데 이제 캐리는 아직 안 되고 올해 사는 건 되고 있어 이제 올해 살고는 있어 여기서 캐리를 좀 이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탱커라서? 그런가? 사실 코니였으면 벌써 죽을 거 탱커라서 그냥 올해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닌가? 사실 난 변하지 않았다 그냥 피통이 많을 뿐? 피통에 댕감에다가 어? 사는 스킬이 있어서? 그쵸 맞아 어그로 끌어주면은 애들이 그동안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라고 할 줄 알았냐? 어그로 끌어주면 뭐해! 애들 다 계속 코스베 했는데 문이 어떻게 하나도 안 따있어! 중간문 하나가 안 따있어 하나가! 아잇! 페이브도 안 돼있고 퓨즈도 안 돼있고 문도 안 따져야 되는데 뭐 뭘 한 거야?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 내가 딸게 내가 내가 따는 게 맞다 페이브나 퓨즈 이거를 제가 하고 다른 애들은 문을 까고 어그로만 끌어주면 안 돼 어 따야 돼 지금 롤 놓치면 탑인데 아 걍 흘렸는데 뭐 하는 거냐고 뭐 이러고만 있어 지금 갱 흘리는 게 아니야 갱을 흘리고 솔킬 따야돼 지금 무적마! 아 무적마 씨 아이 할아버지 깨기도 저런 죽는데 이거 뭐 한방에 죽냐? 그렇게 아퍼 죽이고 파워 차지 했고 내가 어그로 끌게 너희들을 안전해져라 무서운데 파워 차지 없을때는 안입고 조심해 뭐야 이거 화면 왜 이래 나 왜 이래 왜 1인칭 됐어 이거 미친 왜 그래 나 나 갑자기 1인칭이야 응? 아이씨 아 나 1인칭이야 누가 보면 핵인 줄 아는 거 아니야? 설마 핵을 누가 나한테 썼나? 대신 정지 당하기 핵 아니지 나한테 쓴 거 아니야? 나 지금 툭 넣었는데 잘가라 풍얼냥 핵을 쓰면 방송도 정지 당하나요? 핵방송도 트위치에서 정지를 하나? 와 2명 핵도 아니고 2명 핵 아 그래? 할아버지 1렙 덕봐 와 오히려 좋아 내가 안보여서 앞에 덫이 잘보여 내 몸 쿠로막히라 더 잘보여 하하하하하하 중부 올라왔다 시시 나 진짜 안보이는 걸까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? 나 안보이나봐 저 핵 아니에요 저 안보이세요 님들 어? 어? 다 뭐야 나 안보이나봐 나가야되나 안나가야되나 억울한데 와 투명액을 대놓고 쓰고 아까와서 놀리네 봐봐 깃털봐봐 깃털 하하하하 유리창은 계속 깨지는데 아니요 종겜스가 이게 뭐예요 중부형 저 안보여 형 저 여깄어요 저 안보이세요 저 안보이세요 안보이는건가? 이거 핵쟁이가 세팅 잘못해서 남을 투명으로 만드는거라던데 안되겠다 나 그냥 자살할게 어렸을때부터 꿈꿔왔습니다 투명인간 되기를 저 사실 무빙 캐스팅됐어요 곧 무빙에 출연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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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부형 찾는거 봐 중부형 저 여깄어요 파워 차지해드릴게요 저 앞에 때리세요 형 저 여깄어요 형 저 여깄어요 나 거기 앞에 배 뭔가 귀신있는거 같지 그냥 배면 나 죽어 배라고 형 아무리 탈출이 되고 싶어도 그렇지 형 나 여깄어 앞에 그냥 배버려 이거 핵이다 돼버리자 아 거기 아니고 여기여기 여기 아니 이 자리여 여긴데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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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하 이게 소명을 죽이네 야 쟤는 핵잡았다고 좋아하겠다 그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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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금나봐 버금나봐 쟤네 기분 좋겠다 핵 자기가 잡았다고 이게 뭐야 아 나도 너무 잘해가지고 핵으로 신고 받고싶다 막 프로게이머나 전 프로게이머들 방송보면은 너무 총을 잘싸가지고 신고가 누적돼가지고 막 임시밴당하는 경우 있잖아 난 그런걸 원했는데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하하하 이건 잘해서가 아니잖아 하하하하 심지어 얼마나 잘하냐면 캣캠으로 봤는데도 너무 잘해서 이거 말이 안 되는 애입니다 인증한 셈 손인증까지 하는거지 손캠 보여달라고 네 아 손캠 보여 드릴게 북캠 말고 형캠만 하라고 아 저 발만 내게 앞발이야 앞발 보여 드릴게 발컨합니다 발컨 핵 처음 써본 기분이 어떠냐고 재밌었어요 신고당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내가 신고는 하고왔어 잘했지 추멍되니까 나름 재미가 있는데요 한 번쯤은 재미가 있 아니 근데 내가 쓴건 아닙니다 당한건지 버그는건지 모르겠는데 웃기긴 함 웃기긴 했어 중구형 굉장히 기분 좋았을걸 자기 핵 잡았다고 핵이 자기를 가지고 놀았는데 회심의 톱질로 잡았다고 약올린줄 알거라고 헉 그런거 아니야 핵이 자기를 농락하다가 자기한테 죽어 죽기까지 했다고 아이디 할량 알아보니까 테이치 방송도 한다고 신고 좀 이거 아니지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